현장, 이상하게도 뭔가 스위스한 분위기의 분입니다. 그대라는 아주 예쁜 꿈 아침이 오면 사라질 나만의 그대 영수 역을 맡게 된 송영씨라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보러 오신 분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는 뮤지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만날까 혹시라도 그대를 만날까 나의 그대를 나의 그대를 만날까 창작 창작 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교육을 만들 수 있고 작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만날까 나만의 그대 나에게는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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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